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악한 것을 전의시킵니다. 전형시킵니다. 수근수근 악한 말 미움을 전의시켜요. 오해를 전의시킵니다. 시기질투와 불평불만을 전의시키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자는 사랑을 흘려버립니다. 용서를 흘려버립니다. 겸손과 섬김을 흘려버립니다. 온유와 겸손과 나자짐과 친절함과 착함을 전의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찾는 것을 전의시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입술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천국 들어가요. 사랑해야 천국 들어가요.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부를지 없어서 선심철력 사랑의 불을 받기 위하여 부르지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잠시 잊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할 자입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모든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전국 신이 고자예요. 우리는 영에 속할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육전 생활하게 되어 정신 차리자. 미국이 연주하여 부르지 않습니다. 미국이 원정 생활하며, 자기를 재치기지하여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기도합시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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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에 사랑의 화파를 태워주시고, 주여 우리 주여 전국 가고 싶으나 서로 사랑하라. 말하기로 우리의 마음 안에 이용을 주기 위한 수단, 방법을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질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겨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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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겨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태워집니다 오해도 태워지고 시계질수도 태워지고 미문도 불타옵소집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입니다 기도하시다 용서의 불을 사랑의 불이 없소 기도하네 기도의 말씀이 사람입니다 기도의 말씀이 사람의 역사예요 기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실제 하랍니다 말씀 아닙니다 손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말씀이 활활 탑니다 감사합니다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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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손잡고, 두껍게 사랑하고, 서로 동호하고, 서로 격려의 말을 하고, 네 입에서 부정적인 말, 시시비비를 가르는 말, 따지는 말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높여주고, 존중해 주고, 무례히 행치 말고, 도 international будете 만들어보자, 우리가 계었노소 주여주의 주신, 더이오서 첫 사랑의 부자 끝에 의 wo заб astronauts 하고. 계열을 놔두고 저의 기도 부족으로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저의 첫사람을 다 잃어버리고 미움만 남았어요. 미움만 남고 진심이 비비가 있고 원적으로 육적으로 월컷을 이따가지고 내가 잘랐네 니가 잘랐네 니가 낫놈 나는 정놈 정신차려. 사랑하면 무조건 내 자를 보십니다. 사랑하면 무조건 내 문제에요.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 사람 바꾸려 그러면 절대 역사에는 맞지 않습니다. 너를 바꿔 니 맘을 바꿔 니 맘의 상태를 바꿔라. 니가 사는 영화실도 변화되었죠. 기도하여 돌파하라. 돌파의 양.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 돌파가 일어난다. 천심천력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은혜 안으로 허락하십니다. 은혜가 전북이에요. 은혜가 전북이에요. 전북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미움이 없습니다. 거기는 다툼이 없어요. 온혜 안으로 허락해요. 여유롭게 다툼이 없어요. 난 항상 유의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로 돌을 던졌는데 무신코 돌 던졌는데 깨물이 맞아 죽었어요. 무심코 돌 던졌는데 괴물이가 맞아 죽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그 믿음 무너뜨리지 말지요라 헛어라 에레라 헛어라 드디어 저기 계속 죽어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 자랑이 물 떨어질 때 물샘 터집니다 애토의 영이 갑니다 가장 큰 증거는 나를 비빨하는 자를 위해 우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될지요라 그 자를 반발하고 그 자를 비빨하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물 떨어지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 자가 될지요라 기독교 사랑의 고정 원소 사람입니다 기억나 나를 비빨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 정의하소서 그것은 아직 돌파 기도밖에 없습니다 돌파 기도 돌파 기도 내가 변합니다 돌파 기도는 내가 변해요 장대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해서 내가 거듭납니다 내가 거듭납니다 내가 거듭납니다 사랑은 돌파 기도로 사랑불 받아야 돼요 이거 불 떨어지는데 그 물이 사랑불입니다 사랑불 받으면 들이 타져요 그 물에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악성, 독성, 최상 다 태워집니다 그 사랑의 물 받으면 미움도 태워지고 고회도 태워지고 시시비미도 태워지고 울문도 태워지고 원망도 태워지고 전위도 태워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사랑불 주세요 주님 전하오 주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주님 그 사랑불 주어져서 원수로 사랑하신 그룹을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활성화시켜 주어져서 그 불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불씨가 있는데 그 불씨를 활성화시켜 주어선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눈물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사랑의 물을 받을 때는 그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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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율법을 받을 때 사랑은 율법을 받을 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마신이 될처럼 그는 하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아내에게 자라는 것이 나에게 자라는 거예요 내 친구에게 자라는 게 나에게 자라는 겁니다 내 남편에게 자라는 게 나에게 자라는 거예요 지키자와 소저에게 맨날 약한 것입니다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지어라 대접할지어라 강한자들아 약한 자의 약점을 치고 가라 비만하지 마라 반대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귀신 좋아한다 귀신 좋아할 일 하면 안 됩니다 너가 내 아내에게 자라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은 사랑을 정독해야 돼요 의연의 마음 안에 사랑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사랑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죄악 질병 절투 오직 사랑으로 이깁니다 수님 사랑으로 이겨요 사랑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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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시아 돌아가는 것 다른 애께들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그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승리합시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서로 사랑할 때 역사에 일어납니다 역사에 일어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Chalic hear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 힘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섹시ח 원한 것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살려요 아멘 사랑의 초점을 맞추울 점은 시험에 통과하는지 떨어지는 건 사랑으로 판별합니다. 미워하면 낙박 사랑하면 통과 용서하면 통과해요. 참고 견디면 통과, 오래참으면 통과, 혈기냄은 낙방, 미용하면 낙방, 시시피비 가리기 시작하면 낙방, 옳고 흐름을 다투는 두 사람은 둘 다 낙방, 사랑의 벌 받고, 그날 위해 기도해 주거라, 그날 위해 기도해 주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내 자녀구나, 네가 내 딸이구나, 네가 내 아들이구나, 남이 잘되는 건 기뻐하고, 남이 더 큰 힘에 받는 건 좋아하고, 기뻐하고, 진심으로 제도해고, 남이 잘되는 건 감사하고, 뭔 소리 위해서라, 기도해, 그런 자들 치워라, 다투지 마라, 혈기냄은 낙제요, 물이 나면 낙제, 함부로 말하면 낙제,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말자, 나는 죽었어요, 나는 시판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며, 나는 결정권이 없어요, 판단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나는 주님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해결해요, 겨누쳐라, 이 사실 겨누쳐라, 내가 살면 주님이시고, 내가 죽으면 주님 살아나요,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 사십니다, 사랑할 저다, 불쌍히 없는 저다, 기도할 저다, 기도하라, 너를 위해 비방을 내 기도하라, 그저가 존수가 아니라, 그저가 하나님의 자녀다, 남이 잘되는 거 보고 기뻐하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남이 불받는 거 보고 질구하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내 자녀야, 네가 내 아들이야, 네가 내 딸이야, 저기요, 그런 자녀야, 기도하는 자녀만 줄이라, 기도하는 자에게 이 마음을 줄이라,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라, 기도하라, 내가 줄이라, 기도하라, 전신별력자, 전신별력하는 자,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리라, 사랑을 경험해하리라, 사랑을 모아줄이라, 사랑이 활성화되리라, 사랑이 실제화되리라, 그 사랑이 실제화되리라, 경험하리라, 체험하리라, 그 사랑이 너를 강구하리라, 그 사랑이 너를 위로하리라, 그 사랑이 나를... 안올라운 주님의 사랑이 난 강구하나는도다. 영원히ressed, 성도하리라,願иг하는 자녀만 줄이라, 열고 childish 이제 아네 hetрать 할게, 천국식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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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ชeleWöp. 여러분 성교만이 알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이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만이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몸소 사랑하라. 동제 사랑하라. 그러면 나는 율법을 다 잃어버린다. 네가 내 자녀야. 네가 이긴 자야. 네가 이긴 자야. 전도만이 했다고 이긴 자가 아니에요. 설교 못 치겠다고 이긴 자가 아니에요. 형제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자. 너를 빗방하는 자고 위해 기도하는 그자가 이긴 자야. 그자가 내 아들이야. 그자가 내 사랑 입은 자야. 그자가 자기 원인 된 자야. 그자가 산승교한 자야. 내가 너를 치우다. 이혼을 덮어주고. 항상 감사하고 위화하고. 경례하는 말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경례하고 의미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들춰내지 마라. 그 사람 허물을 들춰내지 마라. 마귀 가는 거예요. 마귀 가는 짓이 하기도 하는. 허물을 덮어주어라 허물을 덮어주고 결정을 니가 감싸 넣쳐라 그때 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으리라 하나님의 딸이라 인정받으리라 오른자 넣쳐라 허물을 덮어주고 결정받으리라 하나님의 딸이라 인정받으리라 하나님의 딸이라 인정받으리라 여정 여정 예수님은 자기를 가장 닮은 자 심부로 삼아요 주님 가장 닮은 자는 사랑이 많은 자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에요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 됐잖아 눈물에 심부를 했잖아 눈물에 사도 됐잖아 남 앞에 장난쳐가지 말라 높이지 말라 깨닫는 자국이 있어요 우리의 원자는 자기를 돌아봐요 남을 판단할 시간 없어요 자기를 돌아봐요 우리의 원자는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돌아봐요 주여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어요 어디서 본자는 남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따진다 어디서 본자는 남에게 사랑이 없다고 말한다 네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야 너를 고쳐라 너를 돌아보라 자기를 돌아보라 네가 보기다 눈물에 신부되라 눈물에 선지자 지어라 주여 눈물이 없어서 눈물이 없어서 주여 원숭이에 울 수 있도록 내 눈에 눈물이 없어서 눈물이 없어서 주여 내 마음 바다같이 너희까지 주여 칼로 물베기 되게 하소서 칼로 물베기 아무리 상처만 해도 상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마음 드시고 칼로 물베기 마음 되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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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돌아보라 자기를 돌아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눈물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물이 탈 때 계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나라 위에 기도해도 교회가 돌아옵니다 교회를 회복시켜줍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어라 주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요 사랑하는 자의 기도만은 갑합니다 하나님은 판단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하잖아요 불평하는 자의 기도는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 하나님께 따지는 자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 그 자의 기도는 받지 않아요 그 자의 기도는 물리칩니다 눈땅자야 쉬지 말라 내 눈동자리야 쉬지 말라 눈물을 심합시해 듣자라 눈물을 세밀자 강물처럼 눈물을 흘리져라 눈물을 흘리져라 눈물을 흘리져라 눈물을 흘리져라 눈물을 흘리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 눈물을 세워주게 되라 동부의 영조가 되라 백의 영조가 되라 밥같이 달라고 사람 불 떨어지게 되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네가 상황에 사로하려면 하나님이 내 기도 끝나기 전에 인다고 하신다 끝나기 전에 인다고 해요 하나님 다지는 자기도 물리칩니다 불리하는 자기도 듣지 않아요 엄마하는 자의 말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라 하나님의 섬위를 깨달은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주고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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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잠껏 기다리고 고아지여라 그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불주시하여 청소년의 불주시하여 랜어리 큰 것은 하려하지 마라 작은 것은 안아 니 가장 가까이 있는 자를 사랑하이셔 작은 소지 하나로도 사랑하 근결이 없나 나그네를 돌고 힘든 자를 돌아보라 진격 중에 어려운 자를 돌아보라 항상 눈을 돌려서 어려운 자 돌아보라 네 주축안에 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어려운 자를 돌아볼지요다 돌아볼지요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기도 들어요 하나님을 염려하는 자기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도 이루어 할 것을 감사함으로 안해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기도 들어요 영려하는 자 듣습니다 불편하는 자의 기도도 안 들어도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도 그리움은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도 계단을 지어라 인내하는 자 참고 기다리는 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끊은υχ 17억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정말 감사하는 자의 기도은 분리쳐요 절대 안 듣습니다 제γα하는 자의 기도 안 들어요 날아지는 거 따지고 되면 아예 듣지 않습니다 감사하 이 испight 믿고 바라끔 강삼으로 기도하잖아 깊은 부분으로 기도하잖아 저의 기도가 응답된다 좀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주님 다 해주셔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 다 응답돼요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마음의 전문이네요 마음의 전문이밤이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하는 주자가 복도리해요 그자가 복도리입니다 그자를 통하여 내가 연단되고 내 영이 성장합니다 내가 단련됩니다 그자 감사할 저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 감사할 저다 나에게 모지게 되는 그자에게 감사할 저다 그 시험 통하여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그 자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를 용서해 주시고 도저히 이해하시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것을 받아주는 거야 그것이 주님에서라 너에게 잘하는 자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냐 너희에게 잘하는 자 너희에게 모의를 베푸는 자 너희에게 친절히 하는 자 너희에게 예의를 갖추고 너를 존경하는 자에게 잘하는 것이 무슨 상이 있느냐 하나님의 시험을 무겁게 받을 저다 거부하지 마 저다 거부하지 마 저다 이 시험 잘 통과한 저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야기 없어서 이야기 없어서 오시아다 하나님의 시험을 무겁게 받을 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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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잘하는 자에게만 잘하는 건 아무 상의 없어요. 깨달을 쳐다. 깨달을 쳐다. 잠깐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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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알았어요 이제 속지 않아요 이제 다 알아서 안 속아요 빗박할수록 강해집니다 더 사랑합니다 도미에 기부해줍니다 내가 형제 사랑할 때 변화돼 내가 원수까지도 도미에 기도할 때 그때만 변화됩니다 깨달을 지어다 깨달을 지어다 그 시험 통과에 변화돼요 그 시험 외면하지 말아요 깨달을 지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지식이 영영 생명이오다 저희들 지어다 내가 너가 다 됐 no 진짜 너무 좋아요 그 시험에 내 손을 가져다